야 일단 옆으로 가야되요 옆으로 어? 좀 멀리 세대야 아! 그만! 아! 그만! 어 좋아 좋아 잘했어 으악! 우와 와 대박 뭐야! 진이 형 못 잡았어요! 야 너 못 잡았어? 진이가 못 잡았어 어떻게 진이가 진이가 못 잡았지? 어 뭐야? 아 일부러 가요 야 너 헌진 야 니가 못 잡으면 어떡해 한다고 누구였어? 진이 형이랑 정신이 형 들어왔잖아요 야 진이 보낸 거 진짜 대박이다 아니 지석이 형 왜 이렇게 빨려? 어? 둘이 못 잡게 할 때 제가 지석이가 못 따라갔는데 아 그래 우리 잡지 형은 너 혼자만 못 잡게 한 건데 제일 빨리 갔어 우리가! 진이 형! 진이 형! 야 이겼다 우리가 진짜 이거 우리가 이겼어 거의 야 첫 번째 게임 우리가 이겼어 자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인 룰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게 또 있어? 본격적인 룰? 여러분 앞에 보이는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여기 제 왼쪽에 여기 제 왼쪽에 거기에서 해적 선장이 추첨을 통해 뽑힌 깃발 하나를 흔들 겁니다 해적이 드는 깃발과 똑같은 색깔의 깃발을 가지고 여기 있는 피니시라인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통과입니다 어? 멀리 가는 게 안돼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잘 간수해서 피니시라인을 통과하시면 되고요 아 그 깃발이 아닌 사람은 그 해적 색깔 깃발을 뺏어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팀은 보호해주고 상대 팀은 뺏으면 되는 거야 비식 축구 같은 거네 럭비 스타일 무기갈이라 야구 grapp성 나 멀리 가면 안 좋은 거야 가수 발정 완벽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저 발한 시위에 편집이 파란 시위에 파란 시위에 제 속속의 형 파란 시위에 파란 시위에 재수언 kilometeriv! 바래쉐! 바래쉐! 빨리 벗겨졌어. 야, 어디히 яр게 나도 내려 пятcent. 나이스. 야 여기야 여기. 아아. 빽틀려. 멀리 멀리 멀리. 빨리 가 빨리 가. 혜리. 야 패스. 안 돼. 야 죄송합니다. 아 안 돼. 아 안 돼. 던져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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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던줄게요. 아 여자랑 하는 건 아니지. 야 니가 던져. 저 1위인데. 와 조반이 심박이 나갖고. 아 말도 안 나와. 누구야 누구야. 민호 민호. 정말 장난 아니다. 야. 야. 잠깐만. 잠깐만. 나 질질 없었다. 나 질질 없었다. 나 질질 없었다. 야 나 질질 없었다. 야 저런 사람이 어딨다 세상에. 야 저런 사람이 어딨다 세상에. 내가 저런 사람이 어딨다 세상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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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방송을 뛸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. 다 알고 있었는데. 니가 몰랐구나. 그래서 점프를 하자는 거야 사실. 야 이 사람들. 첫 번째 게임은 이광수 씨 통과입니다. 이광수 씨는 저쪽으로 빠져주시면 돼요. 게임에 참여를 알아요? 너 열판을 한다고요? 한 팀이 세 경기를 이기면 통과입니다. 즉 런닝맨은 두 게임을 더 이기면 되죠. 해적팀은 세 게임을 더 이기면 되는 거예요. 보니까 애들이 나이를 많이 먹긴 먹었네. 놀랐다. 우리 광수입니다. 우리 봐라 우리는 딱. 애들이 되게 심지해졌네. 딱 사기치기 조금씩. 우리는 우리의 대사에 관한 부부와 조정의 기준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. 그 부분은 여기서 이고를 통과에 관한 부부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대사에 관한 부부와 함께 공개가 된다고요?